안녕하세요. 레밀리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로 애니메이션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거에요. 일단 제가 만들어놓았던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쉽게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드릴게요. 먼저 프로크리에이트 첫 화면에서 정사가 캔버스를 만들어줍니다. 제가 이미지를 참고하려고 검색을 해봤는데 구글에서 레빗점프라고 검색하니 참고 이미지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저장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 설정에서 추가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 넣기가 가능합니다. 불러온 이미지를 캠퍼스에 맞게 크기를 조절해줄게요. 그리기엔 조금 작은 것 같아서 더 키워줄건데 이미지가 캔버스를 넘어갈 경우 잘려서 한장 복사해서 크기를 맞춰줄게요. 이정도 사이즈로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복사한 레이어를 클릭해서 동일한 사이즈로 맞춰줄게요. 레이어 옆에 N버튼을 눌러 투명도를 낮추면 쉽게 맞출 수 있어요. 두번째 레이어를 잠시 꺼두고 첫번째 레이어만 켜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줍니다. 여기에 검은색으로 토끼 라인을 따라 그리면 됩니다. 저는 HB 연필 브러쉬로 그릴거에요. 이제 이미지의 라인을 따라 그려줄게요. 이렇게 하나씩 다 그려줬어요. 그런데 저희 하나 더 남았죠? 깜빡할 뻔했네요. 나머지 하나를 더 그려야 돼서 간격을 조절해줄게요. 조금씩 옮겨줬더니 하나 더 그릴 수 있는 공간이 생겼어요. 위에 있던 이미지 레이어를 아래로 내려주고 마지막으로 그릴 토끼 위치를 잡아줍니다. 첫번째 이미지는 지워줄게요. 그리고 레이어를 추가해서 상단으로 올린 뒤 마지막 토끼를 그릴게요. 이렇게 이미지에 있는 그림을 다 그렸어요. 일단 애니메이팅으로 움직이게 만들어 볼게요. 왼쪽 상단 설정에 캔버스, 애니메이션 어시스트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밑에 재생할 수 있는 바가 생기는데 움직임이 너무 빠르니 설정을 눌러 초당 프레임을 낮춰줄게요. 6정도로 맞춰주고 다시 재생해주면 폴짝폴짝 자연스럽게 띄는 모습이 됩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폴짝 뛰어서 앉아야 하는데 마지막이 어설프죠? 그래서 더 채워줘야 할 것 같아요. 설정에서 보조 프레임 채색을 누르면 이전, 이후 레이어가 빨간색, 초록색으로 나눠지면서 더욱 쉽게 작업할 수 있어요. 아, 제가 마지막 토끼의 귀한 쪽을 빼먹었더라고요. 다시 그려주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자연스럽게 앉은 모습을 그릴 건데 마지막 토끼 레이어를 오른쪽으로 밀어 복사 후 맨 이로 올려주세요. 토끼 위치를 왼쪽 끝으로 옮기고 마지막과 동작이 이어지게 모양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재생하고를 반복하다 보면 어떤 부분이 어색한지 알 수 있어요. 마지막이 어색한 것 같아서 다시 수정해줄게요. 그리고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서 마지막 동작을 그려줄 거예요. 다리 부분만 자연스럽게 펴진 모습으로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마지막 그림이 완성됐어요. 폴짝 뛰어서 사뿐히 앉는 모습이에요. 이번엔 루프말고 핑퐁으로 해볼까요? 이제 배경색도 넣어볼게요. 토끼 라인만 그려서 밋밋해 보이죠? 이제 토끼 색을 칠해볼게요. 라인 레이어 밑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줍니다. 색상은 흰색으로 할게요. 지금 애니메이터를 켜놔서 라인이 안 보여요. 설정에 들어가서 다시 애니메이터를 꺼줍니다. 그럼 이렇게 겹친 레이어가 보여요. 앞에 레이어를 꺼주고 아까 추가한 빛 레이어에 색을 칠해줍니다. 브러쉬는 6B 연필로 할게요. 다 칠해주고 위아래를 코지워주듯 클릭해주면 레이어가 하나로 병합이 됩니다. 나머지 레이어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다 칠해줬어요. 이제 다시 애니메이터를 켜줄게요. 뭔가 빠른 느낌이라 프레임을 좀 낮춰줄게요. 이렇게 토끼 점프 완성입니다. 제 캠퍼스는 왜 삐들죠? 이제 제가 미리 만들었던 걸 다시 보여드릴게요. 저는 중간중간 레이어를 더 추가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줬어요. 조금 더 유지하고 싶은 부분은 프레임을 누르면 유지 지속 시간을 설정할 수 있어요. 프레임 엄청 많죠? 저는 마지막에 눈 깜빡이는 것까지 해줬습니다. 그림이 움직이니까 재밌지 않나요? 아직은 많이 안 해봐서 간단한 것 밖에 못하지만 앞으로 다른 애니메이션도 해보려고요. 여러분도 간단한 애니메이션 함께 만들어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